서울 강동구 둔촌중앙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둔촌중앙은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91가구는 특별 공급입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신혼부부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에 대한 특별 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6일부터 8일까지는 1순위 당의 지역과 기타 지역, 2순위 신청 등 일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9억 7,940만 원에서 10억 6,250만 원, 84제곱미터는 12억 3,600만 원에서 13억 2,040만 원으로 59제곱미터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84제곱미터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둔촌조공은 전매 제한 8년, 의무 거주기한 2년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